네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오늘은 원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유명한 사원보다 좀 덜 유명한데 한번 가보려고 그래가지고 사원을 찾다가 오늘은 프레이 칸이라는 사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보러 가려고 했었는데 어제 저녁 먹으러 나갔다가 어느 레스토랑에서 맥주랑 꽃의 요리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직원분들이 한두 분씩 맥주를 들고 오더니 가게 불 다 끄고 맥주를 먹기 시작했어요 저희 다 같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까지 포함해서 총 다섯 명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가게에 있는 생맥주를 막 그냥 계속 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마시면서 새벽 4시까지 퍼마셨습니다 20대 애들이었는데 와 역시 20대 애들이랑 먹기는 좀 빡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4시에 먼저 가겠다고 하고 갔는데 그러고 나서 자고 일어났더니 12시가 넘어가지고 또 부랴부랴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4시 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원을 보러 가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로 보고 싶었던 여기에 파래 서커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커스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 서커스가 5시 반부터 시작이라 지금 딱 시간이 보러 가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뚝뚝을 불러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아직 밥도 안 먹은 상태라서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일만 했어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제가 다리를 조금씩 쩔뚜기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골반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쪽이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 죽을 것 같아 아픈 몸을 이끌고 서커스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 사고 뚝뚝부터 불러야겠어요 Hello! 비탈의 물 How much? How much?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South Kore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hank you 아 이제 뚝뚝을 불러보자 오 잡혔다 Are you g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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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아 오케이 자 버스 보러 가자 Here? 음 아 오케이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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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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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돈을 안 받으시는 거야 진짜? 아니 기사분이 거리 가까워서 그냥 별점 5개 주면은 공짜로 태워 주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돈을 안 받으시네 어쨌든 서커스 입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ATM기 돈 뽑아야 되는데 아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친구들이랑 술 먹고 계산을 못하고 나왔어요 제가 먹은 게 7달러인데 달러가 100달러짜리 밖에 없어가지고 잔 돈 없다고 그냥 내일 주라고 해가지고 오늘 다시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ATM기에서 돈 뽑아서 이따 갖다 줘야겠어요 Hello Can I get it now? Okay Okay 아 티켓 여기구나 Okay I wanna say the circus So we have three seats for Ah B section Yeah B section It's 28 dollar profession Yeah You need one ticket? Yeah one ticket Okay thank you And When do you start? This song starts at 8 o'clock Thank you Thank you so much 8시 시작이라고?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 밥 먹을 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밥부터 일단 먹어야 되는데 어 여기 있다 어쨌든 여기서 밥을 먼저 먹어야겠다 아무도 안 왔어 너 너무 일찍 왔나봐 아 이런 제기랄 어 저 이거 맛있는 냄새나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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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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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one And this Can I sit the table? Okay Thank you 어 맥주도 사야겠다 Here 어 아 끔 어 끔 으쌰 후 아 쇼가 8시에 시작이네요 제가 봤을 땐 5시 반에 오픈한다고 아 그게 오픈 시간이구나 그냥 아하 이런 뭐하고 시간을 때우나 티켓이 어차피 있으니까 나가서 펍스트릿 갔다가 그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럼 괜히 여기서 요리를 시켰네 아하 씨 아 바보 아 나 그렇게 계획적이지 못하지 어쨌든 이런데서 한번 먹어보는거지 뭐 Thank you so much It's your way Thank you No I'm Korean Korea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와 요리 진짜 고급스럽게 나온다 10달러어치 일단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꽃이 대박입니다 완전 맛있어 그리고 여기 같이 나온 가루가 있거든요 뭔가 하고 먹어봤는데 후추인데 후추 맛이 엄청 좋아 찍어 먹으니까 완전 환상의 좋아 고기가 살짝 질긴거 말고는 완벽합니다 와 너무 맛있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치킨인데 소스를 묻혀서 구운 것 같아요 근데 요기 있는 소스가 땅콩소스라서 이건 좀 별로입니다 근데 어쨌든 맛있어 부드럽고 둘 다 향신료 맛이 조금 강하긴 한데 저는 향신료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시간이 아직 한 2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요기 근처에 나이트 마켓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이트 마켓 한번 구경하고 그러고 오면은 시간이 대충 맞을 것 같아요 여기가 나이트 마켓이라고? 별게 없는데? 뭔가 화려하게 뭐가 더 많이 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네요 더 가야되나? 아 다리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 여기는 뭐야 치얼스 스트릿은 뭐야 또 오 뭐가 화려하다 이쪽으로 오니까 그냥 펍스트릿이랑 똑같은데? 와 재밌겠다 이거 오 이거 먹어봐 네 3$ 3$ 네 여기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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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러워 아 아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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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간지러워서 못 찾겠는데 이거 발 바닥은 하지마 발 바닥은 하지마 아이씨 ärjadi 오우 오우 어 진짜 간지럽다 아 진짜 못 해먹겠네 어 너무 간지러운 거 아니야 이거 진짜 3달러내고 너무 고문이잖아 오우 아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간지러운데 사람 한 500명이 몰려와가지고 제 발을 손톱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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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느낌이에요 아 너무 간지러워 미칠 것 같아 차라리 간지럽히는 것만 났는데 아 이거는 간지럽히다 말고 간지럽히다 말고 막 계속 진짜 고문이야 고문 아 웃음 밖에 안나와 뭘 먹는거야 아 나 못하겠다 더이상 못하겠다 와 진짜 니네 뭘 먹는거냐 왜이렇게 간지럽히는거야 사람 죽이네 발은 좀 깨끗해졌나 I give up Yeah Same fish No this is speaker You can try They kiss you off It's okay It's okay Thank you 와 진짜 죽을뻔했네 더이상 죽어는 못할 것 같아요 와 너무 간지러워 와 닥터피씨가 이렇게 무서운거였구나 처음 경험해봤는데 저는 간지럼을 또 잘 타는 편이라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진짜 어 저쪽이 리버사이드 나이트 마켓이라고 써있는데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 나이트 마켓이네요 나이트 마켓 한번 구경하고 돌아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기다 리버사이드 나이트 마켓 와 오토바이 왜이렇게 많아? 다 여기 모여있구만 아 여기 앉아서 먹을때도 있네 와 번쩍번쩍한다 어 맥주 파는데 있다 좋네 여기가 훨씬 싸고 좋겠다 이쪽은 다 쇼핑하는 가게들이고 이쪽 강가 주변은 다 이제 술 팔고 음식 파는 노점들입니다 쇼핑할게 있나? 와 쭉 있네 오 가방 이쁘다 여권 커버인가? 어 지갑이네 이거 애들 사다 줘야겠는데 5달러 5달러? 5달러? 와우 몇 개씩 원하시나요? 어...많이 2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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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달러? 1달러? 1달러? 여권 커버 하나랑 지갑 하나 사줘야겠다 근데 어... 이건 가격은 4달러 근데 이건 7달러 7달러? 아... 아... 6달러? 6달러? 2달러? 오케이 오케이 땡큐 너는 한국인이나 일본인가요? 아... 저는... 한국인이요 너는 일본인이요? 네 네 괜찮아요 잘생각 아 끔 아 끔 와 잘 산 것 같아 너무 귀여워 좋은 쇼핑이었다 그럼 이제 나가서 강가 주변에서 맥주 한잔 먹고 서커스 보러 가면은 시간 딱 맞을 것 같아요 파장마차 가자 파장마차 여기서 먹을까? 캄보디아 비어 웜원 플리즈 땡큐 땡큐 시원하네 여기서 밥을 먹고 들어가는 게 나으려나? 왜냐면 서커스가 거의 한 시간 가량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배가 고플 것 같아갖고 여기서 뭘 먹고 들어갈까? 여기 뭐 맛있는 거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뭘 먹은 다음에 가서 편안하게 봐야겠다 어...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야채를 너무 안 먹었으니까 야채 쪽으로 먹자 이스 원 앤 비어 그래 잘 생각한 것 같아 밥을 먹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괜히 가서 배고프면은 대책 없어 중간에 나올 수도 없잖아 땡큐 아 방금 어제 만났던 술집 종업원 친구들이 오늘 거기 레스토랑에 올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0시쯤에 갈 거라고 해가지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못한 계산도 하고 그리고 거기 꼬치구이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꼬치구이랑 맥주도 먹고 친구들이랑 또 술 한잔 해야겠어요 아 잘 먹었습니다 네 이제 진짜 서커스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어 아 인터넷이 안 돼 안 돼 이러면 아 왜 이렇게 늦냐 아 놀겠네 시간 다 됐는데 오줌도 마려운데 빨리 와서 오줌 싸고 약 봐야 되는데 어 됐다 다 뺐다 다 뺐다 다 뺐다 네 네 ven 간일 네 plate okolade 해 grooves 어 어 오케이 여기 입구가 따로 있구나 어 오후 사람 꽉쳤네? 아 재밌었다 진짜 말 그대로 서커스였는데 차력쇼가 가미된 서커스쇼였어요 약간 뮤지컬처럼 스토리라인이 쭉 있어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잘 봤습니다 뮤지컬 속에 서커스가 섞여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악도 너무 좋았고 진짜 만족스러운 공연이었네요 이제 저는 공연도 봤으니까 뚝뚝하고 친구들 있는 레스토랑으로 가서 못한 계산도 하고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공연 끝날 시간 되니까 뚝뚝 기사분들이 엄청 많이 와있네요 시간을 딱 맞춰서 어차피 다 돌아갈 거니까 사람들 이것 또한 신기하네 하지만 저는 그랩을 부르고 가겠습니다 흥정하고 싶지 않아 어딨어 내 뚝뚝 기사 여기에 와있는데 이미 어딨어 여기 바로 옆에 있는데 네 이제 친구들 가게로 바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때 밤에 가가지고 어딘지 위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리로 쭉 걸어갔던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가보죠 아 개들이 많아 가게 이름이라도 알면은 아까 뚝뚝 기사분한테 글로 가달라고 하면 되는데 가게 이름도 모르겠고 이건 찾아갈 수 있나 7달러 빨리 계산해 줘야 되는데 와 이렇게 한참 걸었었나 꽤 멀었잖아 몰랐네 아이씨 어 여기 같은데 이간판 기억나는데 어 여기다 헬로우 마이 프렌드 아이씨 페이 왜 있어 뽀뽀 뽀뽀 에이그 왔어 에이그 왔어 썼어 에이그 가자 가자 뽀뽀야 아저씨 기억나 어제 아저씨 봤지 얘 이름은 뽀뽀라고 합니다 뽀뽀 옷에 큰 거 같냐 너 하루만에 그럴 리가 없겠지 안녕하세요 어디있어 프리 프리 오케이 땡큐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 이 가게에서 주는 건가봐 아 어제 공짜 술도 얻어먹고 이것도 받고 아 너무 고맙네 이것도 가방에 달아 놔야겠다 네 이렇게 가방에 두 개의 열쇠고리가 생겼습니다 둘이 잘 어울리네 사이즈도 맞고 히힛 짠 짠 히힛 히힛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굿 고맙습니다 짠 짠 컴 컴 저는 롱띵 짠 립 세이 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엔 리비라는 친구인데 정말 귀엽습니다 전부터 되게 귀엽다고 했어요 어제부터 I mean so cute you are so cute Come on, let's get it Yo!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Peace 귀여워 따라해봅시다 계약 너무 편안해서 따라해 봅시다 노래를 찾았О 노래를 찾았О 따라해봅시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